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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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로 라이브라 녹화하고 있고 왜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글로범체 즉 가렵을 연결을 안했어요 아아 redu가erg어를 좀 해주세요 으 저기 성령 성령방 있죠 그래서 여기를 하네요 네 버젼거와 빨략쪽 아니 그로우선지 4번째 연결 안하고 문 read 그거를? 근데 아마 그 때처럼 조금 하얼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거는 그쪽에서 연결을 해보세요. 여기 이거 작은 걸로 해가지고. 자 이번에는 우리 주님의 눈물 한번. 이거 방 나가주셔야 돼요. 이거 새로 들어가야 돼서. 자 주님의 눈물 한번. 주님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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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님의 눈물. 주님의 눈물. 주님의 눈물. 준비하자 준비하자 회복을 준비해 준비하자 준비하자 주님의 신부들 수많은 사람들은 초대권을 받지만 어린 양의 본인 잔치에 초대권을 받아 모두가 본인 잔치에 법을 걸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회복이 필요해 준비하라 준비하라 회복을 준비해 준비하라 준비하라 회복을 준비해 준비해 신부들 태어나 준비해 기도해 기도해 회개해 용서해 깨끗하게 회복을 주님의 주님의 신부들아 나의 용서해 하나의 용서해 준비하라 준비하라 예복을 준비해 준비하라 준비하라 예복을 준비해 너희가 초대권을 받았지만 어린 고음이 준비 안 되면 자녀할 수 없어 어린 양의 본인 잔치에 초대 받았어도 예복이 없으면 자녀할 수 없어 비올로 비어 올라와 있음 너희의 줄에는 시기 사주소서 네 좋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글로범 조치를 세우시면서 주님께서 저희들한테 피로목사님하고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다민족을 초대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셨었어요 그러면 다민족을 초대를 하게 되면 동시통역 예배를 해야 되고 일본어도 할 때도 있고 영어로도 동시통역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어렵지가 않은데 그게 쉬운게 아니에요 왜냐면 동시통역이 어렵다는게 아니라 그러면 한국말 하시는 분들은 영어할 때 좀 다른 생각 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중국만 하시는 분들은 일본만 할 때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를 공부를 할 때 선교학을 할 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사람들이 은혜받을 수 있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예배를 하는가 그런 거 연구화 한단 말이죠 대학원 같은 데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이가 비슷한 사람끼리 같이 예배를 하는 게 좋겠다 또는 그 나라 말만 어떤 말만 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연구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이론을 많이 배우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안 여쭤보게 돼요 그래서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을 여쭤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또 여러분들 교회 다닐 때 그런 거 있었죠 유아들은 유아들끼리 예배하고 그죠 뭐 청소년은 청소년끼리 아 유아 왔어 아 우리 유아가 왔구나 아 사무엘 유아가 왔어요 근데 나이는 나이대로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또 어떤 분은 교회에 대해서 연구할 때 어떻게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냐면 강남에서 교회를 소위 세워서 예배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도우미 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도우미 일 청소도 하시고 반장 같은 것도 하시고 집에 일을 담당하시는 집에 집사님들이 있잖아요 말하잖아요 도우미 분들 소위 말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분들을 고용할 소위 그 어떤 커다란 집의 주인 아파트의 주인 뭐 있을 거 아니에요 큰 저택의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하고 같이 예배하는 거 불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같이 할렐루야 너 하고 싶고 아멘 너 하고 싶은데 만약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아 그래서 모든 분들을 잘 섬겨야지 내가 월급은 준다고 해서 괄시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목사님 그랬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파출부나 우리 도우미분들이 아멘 이러고 싶어 왜 옆에 딱 주인이 있는 거야 나를 고용아 아멘 하다가 너 이렇게 속으로 저처럼 잘라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편하게 주님을 못 만나는 거야 아이고 웃었어 아이고 사베리 웃었네 우리 이화부가 웃어졌네 그래갖고 안되겠다 당황한 거야 목사님들이 그래서 따로 해야 돼 그래서 교회를 따로 쥔 거야 파출부나 도우미나 집에 모든 일을 하시는 분들은 따로 오게 그런 교회를 또 따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똑같은 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저 일부는 안 신었어요 어 그런 식으로 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남은 강남대로 그게 안 맞는 거야 같이 예배하기가 힘든 거야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나이 많은 분들 청소년도 하는데 사실은 가장 좋은 게 다 같이 드리는 예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아멘 제일 제일 좋은 거예요 언어도 나이도 경제적인 층도 다 같이 하는 게 그게 성경적인 예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선교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죠 컨텍스트라 그래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또 애기 낳으신 분들은 어? 같이 얘기 좀 하고 듣고 싶은데 아기랑 또 애기방만 있으면 못 듣죠 만약에 그럼 은혜를 덜 받게 되죠 그러면 피의식이 생기죠 그렇죠? 아우 아기 아기 이거 보는 어 그래서 통해해 주는 거나 왔다고 우리 엄마가 힘들다고 그래 그런 그런데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응? 딱 그런 그래 그래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다민족을 강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배묵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 아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십시오 네 배묵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 그래 언젠가는 다민족이 되겠구나 그냥 또 뭐 배묵사님은 워낙에 다민족 전도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부담이 없었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어 우리 페이스북에 요즘에 라이브도 올리지 유튜브에도 올리지 그죠 이제 우리 클로우드 라이브도 같이 하는데 어 아마 이럴 거예요 아니 왜 우리 한국에 주의종들이 많은데 목사님들도 많고 전도사님들도 많은데 또 목사 사모님들도 많은데 왜 미국에서 재매교포 하시는 분들이 와서 온라인 교회를 왜 만들어가지고 왜 한국에서도 예배하고 이래 아니 우리의 뭐 그릇을 뺏는 거야 라고 한국 목사님들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어 주님께서는 일부러 별 목사님하고 저를 미국에서 살게 하셨다가 또 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 잠깐 공부도 하게 하셨다가 더 다민족들을 주님께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그렇게 하신거죠 요번에 홍일성 소품장에서 제작하는 그 영화 웰컴 투 메가스도 저희가 만약에 영어를 못했다 그죠 그랬다면은 그게 힘들었을 거예요 촬영팀들이 다 스탭진들이 미국사람들이 영어 못하면 그러면 이거 잘못해서 이거 다시 해야돼 이런 말을 못하면 안되잖아요 그죠 그죠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이러다가 영어 말아먹죠 그죠 어 또 일본도 우리가 가서 단계속력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또 일본말을 하니까 저는 지금 쓰레드에서 또 일본 최고가 있죠 그치 그거 만약에 어떤 바나나 요구르트 어 오렌지 요구르트가 딱 올렸어 SNS 그죠 인스타그램에서 만들 또 트레드가 있어요 그럼 내가 어 난 이거 먹어본 적이 없다 내가 일본말로 쓰는 거야 그러면 좋잖아 일본말로 누가 반응을 해주니까 그러면 어 그리고 맛있다고 내가 바쁘니까 언젠가 나도 먹어서 좋겠다는 잖아 바쁘니까 언젠가 내가 언젠가 그것만 쓰는 거야 이스태허타시모타비테미타인드스네 근데 내가 바쁘잖아 지금 그거 쓸려면 한참 걸리잖아 일본말은 아무 말은 몰라도 그렇게 뭐 지사 이츠도 있고 뭐도 있고 이츠까 거기서 알아먹는 거야 언젠가 어 그런 식으로 친구를 사귀는 거야 왜 예수님이 어 예수님이 하늘의 복음 하나님을 알리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알리시는데 예수님이 쓰신 가장 큰 방법이 뭐예요 친구 사귀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 저기 포도주를 즐겨하는 자가 지나간다 유대인들이 그러죠 예수님이 왜 포도주를 드셨겠어요 주인들하고 말을 해야 되니까 그죠 어제 한잔 하셨나요 그래서 아 아 아 아 이거 선택했어 그래서 사실 찍어서 올렸을 때 이건 뭐야 어 이거 문어 소케라고 해서 시켰는데 이렇게 빨갛게 해서 왔어 아 이거 외국에 있는 뭐냐 어 내가 같이 먹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 나도 같이 먹자 나도 미국에 이런 거 없어 라고 노는 거야 그렇게 속곱장난 어른들의 속곱장난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아니 성교사님 매일 예배인데 기도는 한 번 더 하시지 어디 댓글질이야 댓글을 해야지 복귀를 하고 친구를 사귀어야지 친해져야지 그래야 나중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때 그들이 알아듣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막 조금 조금씩 올리거든요 촬영하는 장면을 촬영 내용 장면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 영화 촬영하는 거 조금 조금씩 올리면 사람들이 그 보다가 아이씨 궁금해 죽겠네 언제 나오냐고 진짜 궁금하다고 홍영상성국사 이러면서 그렇게 해 뭐든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스타일대로 해야 돼요. 물론 지난번에 그 영어하고 한국어를 동시통역도 했지만 지난번에 우리 온라인 가족 누가 오셔가지고 얘기를 정하고 오래 하시느라고 제가 이쁘게 꾸며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입고 나왔더니 약간 아줌마처럼 하고 나왔다? 그래서 확실히 조회수가 적어. 조회수가 적어요. 제가 괜히 이렇게 먹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회수가 적어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쁜 선생님이 가르치는 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거는 다 연구를 하는 거예요. 멋을 왜 부리느냐. 맨날 뭐 그래요 나는 목사님 와이프인가 나는 20년 전에 입은 청바지 막 입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멋쟁이가 많죠? 한국은. 그죠? 그럼 저 성교사님은 뭔데 저렇게 약간 조금 분위기가 있네? 약간 코디한 게 세련됐네? 재밌네? 하면서 젊은이들에 관심을 사는 것이지. 그니까 지난번에 멋을 못 부렸더니 조회수가 확 줄었어. 과연 이게 영어하고 한국말 동시통역해서 그러느냐? 옷을 아줌마처럼 입어서 그러느냐? 나중에 천국가서 물어보면 알겠죠? 그죠? 하지만 상황은 똑같겠지. 화장을 하더라도 그런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화장을 해갖고 막 이쁘게 보여가지고 뭐 어? 누구를 유혹해야지? 그거는 지옥 가는 거야. 그런 화장하는 거는 지옥 가는 거야. 내가 이쁘게 해서 세련되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받고 그죠? 문화사역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해야지. 해서 멋부리는 건 오케이. 그 주님을 위해서. 그죠? 그잖아요? 막 이렇게 막 여기 김죽국물 막 떨어진 거 딱 있구나. 안녕하세요. 주님을 천양합시다. 이러는 그죠? 설교자와 그래도 조금 이쁘다 안 이쁘다 좀 신경을 쓰셨네? 그런 거랑 다르죠? 오늘도 원래는 우리가 여기서 슬리퍼를 신지만 여러분들이 다 맨발이니까 나도 맨발로 여기 서겠다 이거야. 응? 그런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우리 회개 기도를 할 때 저는 항상 그래요. 항상 기도를 시컨넣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원없이 기도한 게 언제냐 보면 철야 기도할 때 결국에 보니까. 그때는 이제 어 주님 이제 잘해도 될까요? 막 이럴 때니까 6시간씩 철야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6시간. 밤 12시부터 철야를 시작하는 거야. 막 성경도 중간에 보다가 철야를 해. 아침 6시가 되면 집에 가는 게 아니야. 그때 또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돼. 그럼 새벽 예배 인도하기 전에 철야하고 성경을 보면 주님이 그 주옥같은 비밀을 다 가르쳐줘요. 막 눈물이 확 나는 거야. 아 주님이 이런 마음. 아유 그랬어요. 우리 사모엘이 제일 짓어볼 차례에요. 우리 예배 씨. 아 주님 이런 마음이셨군요. 주님이 모세한테 내 이름은 여호와야 얘기하실 때. 주님 이런 마음이셨군 하면 훅 울었어요. 그거는 철야 기도하는 사람한테 주는 축복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회사를 나가야 되고 비즈니스를 경영하시니까 그죠? 힘들죠? 철야 하는 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철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 해라 그럴 땐 그걸 해야 돼요. 세상 것을 먼저 따르는 게 똑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걸 하는 게 제일 똑똑한 거예요. 그게 더 빨라. 그게 더 지름길이야. 저는 이제 세상 사람들 특히 요즘에 영화 제작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들여다보고 느끼게 하는 기회를 주님이 많이 주세요. 그것도 필수과목이에요. 왜? 그렇게 해봐야 세상 사람들이 어떤 걸 알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용서하세요. 다 그렇죠. 이거 안 통해요. 절대 안 통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만약에 볼 때도 너무 재밌어. 재밌을 수도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들의 그 삶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아 그래 이런 경험이 이럴 수 있겠구나. 아 이런 게 시어머니들의 마음이겠구나. 아 이런 게 시아버지들의 마음이겠구나. 이게 딸의 마음이구나. 아들의 마음이겠구나를 조금이나마 그런 스토리를 보면서 아는 것이지 그거를 우리는 결국에는 다 예수님을 전하는 데 써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에 요즘 스타일대로 한 번 더 넣어야 돼.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가 아니라 뭐야? 먹든지 마시든지 또 요즘에 또 이그 샘플을 풀이한다면 TV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옷을 입든지 그죠? 빨래를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는 거야. 우리는 인생이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인생이 짧은 거 같은데 사실은 긴 게 있어요. 왜 기냐? 우리가 여기에 씨를 뿌리면 보금의 씨를 뿌리면 그게 영원히 남아서 천국에까지 영원한 삶에서 그 열매를 우리는 봐요. 인생이 긴 거 같은데 짧은 거 같은데 사실은 길어요. 보금의 씨앗을 많이 뿌려놓으면 그것이 자라고 그걸 사람께서 키우시고 또 누가 또 출송하고 해서 어떻게 돼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천국에까지 영원의 생명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결코 짧은 게 아니에요. 영원화할 수 있어요. 지금의 인생이. 다같이 회개 기도하고 오늘 굴라봉편제 담임 목사님, 시피련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회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더 나아 Él이 cuisine 송의회 특히 예수님의 성경을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 깨끗한 혀로 만들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눈도 귀도 우리의 손과 발도 영원욕도 예수님의 성경을 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신 성경을 와주시옵소서. 예라 가라바오토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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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라 가라바오토도 우리를 위로하시옵소서. 예라 가라바오토도 우리를 하러 간 지Wow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라 가라바오토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angers가 분 Deal.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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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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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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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떻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데 그 주님은 오늘은 커뮤니케이션 사랑의 대화 사랑의 교 소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을 나는 분명히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사랑을 상대편이 모를 수 있잖아요 왜 서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이제 다릅니다 예전에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좀 한 아이가 물에 빠져서 떠내려 갔는데 얼음이 있는 철길이 오고 기차가 오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구하려고 막 가는데 얼음 밑에서 아들의 얼굴을 보고 아버지가 그 구하려고 막 주먹으로 치는데 아이는 이제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차고 얼음 쏩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구하고 싶었지만 얼음이 너무 두껍고 손으로 쳐도 손으로 쳐도 피만 날 뿐 얼음이 깨지진 않고 이제 그런 심정을 딱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물었어요 내가 과연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주님 앞에 근데 주님은 그러시다 나도 그랬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난 너희들 위해서 보냈고 십자가에서 가장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난 봐야 했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만 너희들이 겪고 있는 영적 문제들이 풀려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냥 단번에 죽은 게 아니라 많은 고통 그만큼 우리 영적 문제가 세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죄를 안 죽고 싶은데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서의 나를 키워온 만큼 나를 내가 원하는 것 나 위주로 살아온 만큼 하나님 원하는 삶으로 바뀌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야곱에 씌는 것 같아 나 복내려달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결국 다리몽둥이 부러지고 나서 아 깨달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대로 인생에 가야 되는데 나는 자꾸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자꾸 끌어 당겼다라는 것이 그제서 깨달아요 그럴 때에 내 것이 포기가 되어지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꾸 주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축복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아니 그거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이거예요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 그거가 되면 나머지는 다 있다라고 나머지는 다 거기 있어 우린 자꾸 뭐 달라 뭐 달라 뭐 달라 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아멘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벌써 주어진 거예요 뭘 원하세요 지금 뭐가 문제세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내가 뭘 또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와 사랑의 소통이 자꾸 이렇게 엇나가 내가 줬다니까 그 안에서 찾아 누려 나하고 내 말을 좀 들어봐 내가 널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지를 인도해줄게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자꾸 그 문제로 풀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는 못 믿고 하나는 사랑하는데 아 왜 이렇게 얘기하면 안 풀려 아 이거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여기에만 자꾸 묻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관계인데도 자꾸 오해가 생겨 하나는 나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는 사랑하는데 왜 내기도 안 들어주시지 하나는 사랑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 일어나게 하시지 하나는 사랑하는데 나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하시지 하나는 다 사랑하는데 뭐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지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모든 게 풀리죠 그 사랑이 내가 원하는 사랑으로 주님한테 자꾸 표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제는 뭘 원하시는지를 여쭤봐요 또 나왔다 여쭤봐요 그렇죠? 오늘도 안 나올까 했는데 오늘도 나왔네 여쭤보는 거 그만큼 우리는 안 외쳐보고 살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께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으로만 주님이 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내가 행위로만 나갔지 주님의 목소리가 안 된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그냥 지금 말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있고 마르다는 그냥 주님 오셨으니까 좋은 일이에요 그것도 막 식사 준비한다고 너무 바빠 그래서 주님의 목소리를 못 듣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어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뭔가 또 해드리고 싶은 거 그러다 보면 또 주님의 목 정작 중요한 주님의 목소리를 놓치는 내 모습이 있더라 내가 일하는 현장에 가서는 주님 안 찾아요 왜 내가 여긴 전문가니까 주님이 잠깐 계시고 바쁘신데 내가 이제 다 할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계속 동행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인생의 삶에서 주님을 이렇게 초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기도 오시고요 냄새 나는 화장실이 여기에도 오시고요 같이 같이 가세요 자꾸 얘기해요 홍교수님 저는 별로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어요 웬만하면 어디가 화장실이 화장실한테 빼놓고는 거의 같이 가요 웬만하면 특별히 다른 일이 있고 작업하고 힘들고 이럴 때는 잠깐잘까지 따로 일을 보고 빨리 또 만나요 그래 왜 자꾸 이렇게 같이 시간을 주님하고 자꾸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즐겁고 재미있어야지 천국도 막 기다려지지 여기서 주님이 부담되면 천국도 부담되는 거야 아이고 계속 벌렀고 부담되고 그만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천국하고 안 돼 체질 변화하셔야 돼요 빨리 준비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원하는 자꾸 나를 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해 보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사랑을 하면 남녀간에도 여우와 두루미 예전에 얘기했었죠 서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우는 평편한 접시에다가 두루미를 이렇게 대접했어요 두루미는 거 못 먹어 두루미네 집에 갔을 땐 긴 호리병에다가 뭘 줘 그래서 여우가 못 먹어 서로 대접은 하고 잘해 주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우리 사이에 혹시 그런게 있는지 여쭤보세요 주님 내가 이때까지 주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다 했는데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뭘 원하시는 내가 그러면서 내가 한번 주님이 원하는 사랑해요 어차피 사랑하는데 주님 사랑하는데 지금 우리 목숨도 줘도 안 아까운데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사랑하는게 지금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또 다른 사랑을 소통을 원하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자꾸 얘기해 얘기해야 우리 새로 별와랑 두 커플이 있는데 전화를 안하고 그냥 혼자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서로 잘하려고 하는 어떤 커플이 있어요 여기 앞에 앉으신 커플이라고 얘기를 못해 그래가지고 아니 서로 잘하려고 이렇게 이제 다 가정을 위해서 두려움을 위해서 결정한 내용이지만 한쪽은 아유 그걸 결정하기 전에 전화를 좀 해 주지 알려주고 결정하면 더 좋겠다 아니 난 계속 이거 분명히 좋아할 것 같으니까 이걸 했는데 나는 그걸 결정하기 전에 한번 물어봐주면 나는 그게 나는 더 사랑으로 생각하는 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다 사랑으로 했는데 나는 사랑으로 했는데 해줘도 그러니 왜 그러니 이렇게 또 싸워 내 사랑을 안 받아주니까 화가 나는 거라 아니 사랑으로 했는데 왜 이걸 못 알아주고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러면서 사랑의 싸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이 사람은 뭐 하기 전에 물어봐주는 걸 좋아하나 한번 해 그렇게 사람이 좀 맞춰줘야 돼 눈높이 맞춰줘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네가 나 어떻게 사랑해 이웃을 내고 그리스도 사랑하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장 나가서 그리스도 계속 돌고 있는데 너무나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셔 사랑으로 기도해 주요 아멘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동안은 안 해봤기 때문에 계속 익어야 돼 빨리 계속해야 입술에 또 익잖아 정민자 우리 전도전에 한번 영 꺾는 거 기도도 입술에 달달달달 어디 그냥 가면 사랑도 보면 달달달달달 됐잖아 숙단은 잘 됐어 우리가 그렇게 이제 3년 동안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부터 뭐래요 주님이 사랑으로 기도해 주요 저 영혼 진짜 너의 기도를 통해서 천국 내가 가게 하려고 그러는데 천국을 줘서 보낼 거거든 너 기도를 하면 그 지옥과 그 사람과 그 가문에 아멘 아멘 이게 믿어지면은요 아 이게 믿음에는 떠지기 시작 그리고 그게 믿어질 때가 있어 순간적으로 그리고 막 낯선 사람인데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마음이 막 열려 어 기도가 막 나와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잠깐 그리스도의 마음을 살짝 뒤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우리와 같이 복받고 다 천국 가게 원해요 근데 왜 우리만 복받고 입싹 닦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데 뭐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해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잘하고 있는데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뭐 그렇다고 액션 모든 걸 주님 여쭤보면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 상태가 어 그냥 그냥 해야 되니까 안하면 저주 받을 것 같고 그리스도 사랑 안하면 또 저주 때리시잖아 그래서 이건 그래서 이건 빼도 박지 못하고 행위를 했는데 그냥 했다고 한다면 이제 업그레이드 한번 들어간 거예요 사랑으로 한번 해 볼게요 처음 봤는데 사랑으로 이거 해줘요 처음 봤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넙죠 근데 그거 하는데요 모든 게 풀려요 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살리는 경제에도 놔 주시고요 그게 지금 안 통해 가지고 잠깐 홀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이제 주님 마음만 풀리면 그냥 결제 막 회장님 결제 막 떨어지는 거야 결제 도저 짱짱땅땅 왜 우리가 나 위에서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 마음 그리스도 마음 예수님 마음 한 영혼에 더 살리기 위해서 영화도 찍는 거예요 그 영화 보고 사람들이 어우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든 영화기 때문에 영의 예술이에요 보는 사람마다 성령 이 맛이 없어서 보는 사람마다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쥐빡 잡고 천국 가게 화합 속에 기도하면서 만든 영화예요 그냥 내 영화 뭐 재밌네 뭐 아이고 젊었을 때 절을 실수도 하는구나 에휴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실수했네 그러면서도 실수해도 그냥 잘못하고 죄를 지고 그래도 또 우리가 회복이 돼 이 영화 보면서 힐링이 돼 그리고 그리고 그 영화 배우들 스태프들을 많이 만나가야죠 만나면 또 뭐해요 우리 기도하죠 우리 또 우리 또 피디님 역할을 응 우리는 저도 이제 영화감을 장악하면 피디고 여기서는 이제 목사고 코인 방에 가서는 또 코치고 다 그래요 그냥 왜 하나라도 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면서 편하게 목사라 그러면은 아우 뭐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대독교 소리 들으면서 왜냐면 예수 없이도 구원했다는 이 거에 이제 막 조인하고 기독교가 타락하면서 예수님이 이름 팔아서 장사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 딱 해놓고 종교성 이용해서 예수님 이름 팔아서 좀 장사하는 WCC 소속된 모든 교단과 교회들은 다 이단이에요 아멘 대독교의 그 사람들은 대독교 맞아 우리는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오신 분이 오로지 예수님 뿐이다 구원은 예수님 뿐이다 그걸로 우리는 한 형제 자매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아버지가 부르는 예수님이 아버지로 부르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멘 조금이라도 들으면 그거는 우상순경 대독교예요 우리랑 달라 그거는 성경에서 그런 말을 다 천사로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는 저주를 받았죠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자고 그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하고 이어 온 거죠 아 예수 없이도 구원이 있어 아우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거는 이젠 타락을 시킨다 타락을 시켜서 우리를 지옥을 끌고 가고 사단의 전략이 속지 마시고 그래서 불쌍하고 불쌍하고 아니 내 말 안 들어서 이 사람은 그냥 아 아 내가 말로 해서 사람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영화 제작하고 뭐 할 때도 딱 해보고 거기서 반응하는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기도만 해 드려 그리고요 딱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시간을 더 써요 똑같아요 시간도 하나인 거라고 아직 하나인 지금 일단은 지금은 딱 메세기만 선포하는 거예요 어 보금 예수 없이 주의도 구원했는데 구원 있는 것은 없다 예수 예수만이 구원이다 그냥 거기서 나오시다 그런 집단에서 그냥 그걸로 끝이야 간단하게 치고 빠져야 그게 1팩이 들어가요 그거를 붙잡고 막 또 그냥 근데 물론 반응이 보이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러시면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계속 보금을 2,3분 1,2초에도 전할 수 있고요 2,3분에 전할 수 있고 2,3분에 전할 수 있고 2박 3일에도 전할 수 있고 풀어서 쓰면 그렇게 2년 3개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명으로 하나 일단 돈이 벌리더라 이게 보금이에요 아픈 사람한테는 낫는다더라 이게 보금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열려야 돼요 내가 죽겠는데 뭐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다 필요 없어요 진짜 힘들고 아픈 사람 그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그 사람들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묶여 있는 사람은 돈으로 던져하는 거야 돈 갖고 있어 현금 갖고 있어 봐야 녹는 거야 환율과 인플레이션 때문에 7%씩 가는데 은행 넣어봐야 인플레이션 하는 것 이자도 안 맞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 어? 그런 게 있어? 이런 부분들이 내가 확실하면 그게 전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속으로 기도하면서 나중에 마음이 열리면 그때 컨텐츠 포인트에 들어간 거지 경제인들한테는 경제인들 안에도 제자가 있어요 예수인들 안에도 제자가 있어요 그거 짐찬이라고 우리가 모양을 바꿔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선생님 교육부 안에도 제자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예전에 세번마운드 일곱사를 보여주셨는데 예배 정치 문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다음은 말씀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자꾸 우리가 영향력 있게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를 준비시켜야지 대화가 안 되면 예수님을 영접 영접은 할 수 있어 신분 차이가 나도 근데 제자 교육은 안 돼 비슷한 레벨의 사람이 제자 교육 그러면 영접 후에 제자 교육은 그 분야나 공통점이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보금을 받은 게 끼리끼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접은 누구든지 다 시킬 수 있지만 제자 교육은 우리가 또 비슷한 분야에 있는 분을 소개시켜 줘 그래서 제자 교육을 하라고 지역이 될 것 직업이 될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는 우리를 내려놓으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가 아니라 모든 역할에 따라서 그렇지 뭐 애기 역할도 있고 애기 역할을 잘하고 있어요 아주 웃음을 주죠 모든 역할을 통해서 다 모든 게 전도로 연결이 된다 그리스도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제일 사랑하는 게 뭐야 이 사람은 천국과에 죽기 전에 우리 기도를 통해서 천국 한 명 한 명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너무 좋아 네가 내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는구나 네가 내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기도해 주는구나 막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랑의 기술로 업그레이드 진짜 사랑으로 해 이야 그러면 주님의 마음으로 통하겠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이게 일이 아니야 즐거움 즐거움 그래서 그런 즐거움에 동창하시는 저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이제 아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걸 안 나누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딱 강대상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베데스다 연봉 사역을 즐겁게 하라고 이제 사랑을 가지고 하라고 아까 회개기도 하는데 기도하면서 주님 메시지 듣고 하는데 주님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면 이제 다 같이 베데스다 연봉 사역을 극장으로 가래요 다 영화를 보래요 주님 이 큰 TV에 난 집에서 보는 게 있다 만원이면 끝납니다 지금 오늘 얼마나 많이 왔는데 지금 몇 명인데 주님 몇 십만 원이 나가는데 어 주님 지금 영화 후반 작업하는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또 이제 색깔 보정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디아이라고 또 그것도 많이 들어가는데 돈을 또 모아야 되는데 뭘 또 그쪽까지 가냐고 그래서 여기서 만원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그 됐어요 거기 흑암을 꺾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또는 전세계는 극장에 있는 흑암을 꺾어라 아멘 돈 그거 내 돈이래요 주님이 살아야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바로 베데스다 연봉 사역을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주 그냥 주님께서 딱 그렇게 컨펌을 그저 주셨습니다 어 우리 주님께 사랑과 인생과 마음을 올려드리구요 우리 주님께 예물 주님께서 첫번째 만나자 동물에서 가자 여기 이렇게 올려드릴까요 예수님 신발 신고 앞으로 앞으로 나갑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민족들에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민족들에게 끝이 오리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연 없이 구원이 없는데 이 세상 가라하여 예수님 구세주를 믿었네 만나자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연서하자 사랑하자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요 오 예수님 그리스도 오신 지 우리 몽골에서 고아원에 가서 75명이었나요? 고아원 친구들 섬기면서 미지키도에 나갔는데 대목사님이 고아원 아이 안수도 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위로도 해주시고 또 우리 손바지 그쵸? 손바지가 그게요 하나에 만 한 2천원, 만 3천원인가 이랬어요 손바지에다가 미니 담요, 사탕, 초콜릿, 펜, 색연필 그쵸? 그쵸? 그런거 막 가지고 가고 또 가서 우리 인형도 해주고, 커피슈 해주고, 무용도 같이 해주고 그래서 우리 숙소의 주인의 누나가 원장이었던거죠 근데 참 그분도 겸손하게 제가 이제 미국에서 너 혹시 몽골에서 울람바토르에서 고아원 어디 우리가 갈 수 있는지 알아? 그랬더니 어 내 누나가 내 시스터가 고아원 원장이야 이랬는데 고아원 선생이야 이러는거에요 그냥 선생인 줄 알고 가도 했더니 원장님인거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 하는거에요 또 언제 올거냐고 그래서 우리가 몽골에도 우리 영화가 상영될 수 있도록 우리 몽골 담당아? 전혀 아닌거같이 제가 몽골 담당이랑 굽쇼? 뭐 이런 표정이신데 그때 찍히셨잖아요 주님한테 그쵸? 몽골 담당으로 찍힌게 아니라 몽골 몽골의 극장에도 우리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또 일본의 극장에도 우리 영화 상영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이제 백업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돼요 백업사 통해서 하면 50% 정도 줘야 돼 그럼 그만큼 성교비가 우린 날라가는거니까 우리는 그쵸? 성교비가 많이 필요해서 영어도 해야되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뭐 어느 나라 프랑스도 그렇고 다 연락을 해야돼 어머니 텔레븐 뭣스유? 박스이 해봄만 이러면서 프랑스에도 연락을 해서 프랑스에도 문화를 사랑한다고 파리에도 극장에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미국 극장도 그쵸? 또 대만이면 대만 그쵸? 또 중국이면 중국 그쵸? 또 이태리 다 우리가 연락을 해서 백업사들이 암만 해도 우리만큼 그쵸?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더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극장에 우리 영화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거죠 그것은 어떻게 되는거야? 그들에게 위안이 되고 힐링이 되고 주님이 전해지는 어마어마한 세계 선교가 되는거죠 그쵸? 그럼 만약에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극장을 못 보겠어요 어? 그랬다 그러면은 그런 데는 우리가 좀 싸게 볼 수 있게끔 또 해야 되겠지 거기 가서 그 사경을 할 수 있게끔 그쵸? 그쵸? 왜 우리꺼니까 만약에 노인분들이 올 수가 없어 우리 노인분들한테 찾아가는 공연 하죠? 장애인분들이나 그쵸? 통해서 극장에서 근데 어? 우리는 몸이 안 좋아서 극장에를 못 가요 이런다 그러면 아니면 우리가 OTT에 팔았으면 그걸로 통해서 보실 수도 있겠으나 그쵸? 그것도 힘들다 힐링이 시설이 낙후된 데다 또 우리가 우리꺼를 가서 사냥할 수도 있겠지 그쵸? 그 대신 돈을 조금씩 내줘야지 응? 우리도 땅궈서 장사하는건 아닙니까 다음 영화 만들려면 싸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겠지 그쵸? 그쵸? 그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거야? 하나님이 그 영어를 통해서 또 우리 영화는 국제적이잖아요 미국에서 촬영된 거고요 그 극대적인 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또 알리는 거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비싼 돈을 내고 우리는 극장에 가서 베데스다 영어 서약을 해야됩니다 근데 여긴 만원이면 다 가요 여긴 많이 다 가서 밟고 기도해야 된다 베데스다 영어 서약을 하면 되어야 된다 전생에 있는 극장이 그야말로 교회가 될 수 있게끔 왜 교회가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퍼지는 거니까 교회가 되는 거에요 그러려면 기도를 써야 되는 거에요 그쵸? 그거를 오늘 미션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별목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베네딕션 해 주시겠는데요 우리 우리 주님께 올려드린 헌금과 11조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그 기도도 우리 별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십자가에서 모든 주님의 사랑을 다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전달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한다고 했지만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직 안 돼서 우리 힘으로 우리 뜻대로만 했는데 이제 더욱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더 여쭤보고 또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 사랑함으로 우리가 한 영원이라도 우리 기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과 원하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그것은 삶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 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유대인한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한테는 이방인처럼 그것은 몇몇을 더 구원을 하고자 한다고 사도 바하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 가지 모습이라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친구처럼 관계를 맺고 우리의 최적 목적은 그들이 예수 믿고 진심을 회개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이 마음을 받아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써해주시고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거니 이 값진 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원토록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세워진 곳곳마다 주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제자가 발견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년대 교제교통 역사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랑의 표명 방식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글로범 절치 전도자님들 성도님들 또 지역교회 담상자님들 인터넷 가족분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코에노니아를 여기서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르사연모 서역으로 가야되잖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코에노니아를 바로 바로 준비를 식사 네 바로 하죠 그죠? 잠깐 보려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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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아멘 愛するためにこの世に行ったのさ 愛することも許すことも 俺の中で全部できるのさ 愛することも許すれば 愛することも許すれば 俺の中で全部できるのさ あなたを全力にして ねえ、今生を訓練することも 愛することも許すれば 처음이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 울지 마세요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어요 사랑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모든 것이 내 안에서 가능해 오래로 나가면 전부 뱉히르노사 사랑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내 안에서 가능해 사랑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오래로 나가면 전부 뱉히르노사 오래로 나가면 전부 뱉히르노사 오래로 나가면 전부 뱉히르노사 그리고 나뉘히르노사 나가면 cuma 그다음에 알렉히르노사 홍보 뱈히르노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